NATALY 왔습니다 이 콘셉트는 무엇이냐? 이 콘셉트는 봐봐, 지금 별이 떠 있죠 별이 떠 있고 옷도 약간 스키복 같죠? 약간 겨울 그리고 여기 이제 따뜻한 난로 어? 여기 이제 난로 피워놓고 난로를 피워놓고 우리 이제 불멍을 때리는 우리 그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겨울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되게 지금 추운 상태예요, 지금 추운 상태고 아무튼 그 눈이 가득한 아주 추운 공간 그런 바이브를 한번 줘봤습니다 여긴 지금 굉장히 추운 상태예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이거 그리고 왜 보라색 옷을 골랐냐 뭐 왜 골랐겠어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고 그리고 제가 가진 보라색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담은 그런 옷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뱅쇼 이거 뱅쇼예요, 뱅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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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윤기 형이 만들어진 악마의 뱅쇼 말고 진짜 맛있는 뱅쇼 근데 이거 뱅쇼가 좀 싱겁다 다시, 다시 타야겠다 마지막으로 즉,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던 아니, 가성비가 안 되나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잔이거든요? 오늘 뭐 저도 다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요 무턱대고 안 마셔요 이게 마지막 잔이고 라스트 뭐야 라스트 샷 다 이 선을 지킬 줄 알아요 나는 이거 칙칙이 붙는 게 너무 싫어 이거 어떻게 떼야 돼? 정말 난 이렇게 떼는데 이게 좀 강하지가 않네 한번 내비 둬야 되겠다 아무튼 이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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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이고 이거는 이것도 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보일까? 여기 있당 이거 또 밑에 내려줘 그다음에 또 돌려주면 이렇게 밑에 것까지 딱 딸 수가 있다 밑에 것까지 같이 이게 굉장히 평점이 높은 그런 위스키라고 합니다 탈리스겔 싱글몬트 스카츠 위스키 10년 10년 아무튼 여기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에요 지금 2년 1년 2년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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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2년 3년 3년 4년 4년 노래가 없었네 이거 이거 오프링 시작할 때 이거 노래 틀어서 좀 써야 되는데 정말 여권이 약간 좀 추운 느낌이니까 약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지막 장이니까 탄산수로 해주고 천천히 날라갔어 그리고 약간 겨울 겨울 바이브가 뭐 윈터 그러면 짠 플레이디스가 있죠 윈터필즈 한번 재생해볼게요 어? 오 좋죠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음 아우 추워 음 음 맛있고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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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 틀어볼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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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재생이 안 돼요? 잠시만 야 이 녀석아 이거 뭐야? 어? 재생 자체가 안 되네 그러면 좋아요 있는 곡을 한 번 눌러보면 그건 되는데 나 이 노래 한 번 더 들을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 너의 위스키가 되고 싶어 자꾸 생각나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 senille 우리 어떤 ruption이 해가지고 covet 그렇게 한글자막 한글자막 박상에 이거 너야? 그럼? 이거 너야? 그럼? 아니야 어? 뭐야? 아 이거 초호의 그거구나? 깜짝이야 빠빠빠빠빠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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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바나나 우유 잘 안 먹어요? 저녁에는 제가... 안 마신다 제가 마신 못 먹었어요 아워 안 붙여야 돼 어, 붙여야 되나? 바나나 우유 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 맞다 나 소파 커버 했었구나 아, 노래는 이제 안 부를래 인스타 다시 시작했냐고? 내가 왜 시작해? 이게 훨씬 좋은데 이제 틀어도 되겠지? 이제 틀어도 되겠지? 아까 틀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어디 갔어? 어? 사라졌다 아니다, 내가 취소하고 다시 했으니까 왼쪽에 있겠다 이제 된다 약간 약간 겨울 아휴 추워요 아휴 추워요 아휴 추워요 약간 BGM 백그라운드 뮤직 너무 어둡나? 다 어둡네 다 비슷하네 다 비슷하네 안 되겠다 다 어둡다 어, 이건 약간 괜찮아 이건 괜찮네 약간 이제 여기가 오로라예요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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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또 내가 잠들면은 어 그러면 또 이제 위버스 강제 종료 되고 그리고 아냐 살 수 없어 뒤에 저 별들이랑 옷이랑 이런 건 참 잘 어울리는데 저기 뒤에 있는 저 시끼들 뭐 집게 뭐 뭐 뭐 믹서기 이런 거 어떡해 나 이제 거 버스에서 내려? 내릴 때 저기 오토바이 조심하고 주의 잘 살피고 내려 항상 차 내릴 때 여러분들 차 내릴 때 항상 주의 살피고 내려요 세상에 난 괜찮겠지는 없어 세상에 난 괜찮겠지는 없어 항상 조심해야 돼 나 내일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어 나도 가고 싶다 제주도 좋지 자기 저기에 집으로 끝나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안 늦었어 출근을 몇 시야 하길래 나는 어제 오늘 합쳐서 여기가 어제오늘 합쳐서 3시간 잤는데? 근데도 다 사라진다? 맞아요 나 앉아 먼 지난번처럼 같이 자 앉아 그때는 나의 실수였어 앉아 앉아 내가 오늘 여기서 라이브한 이후도 앉아기 위해서야 그러다가 이렇게 또 눕잖아 이제 얼굴 보고 잠든다? 이러고 한 30, 한 5분만 있잖아 그럼 잠든다 나 이렇게 하지만 그걸 냅둘 수 없지 약간 노래가 그거 같지 않아? 자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노래 끝났어? 아이 하려고 했더니 탈락 탈락 자 안녕하십니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힘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천천히 힘을 푸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명상 명상 부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 내가 행복했는지 아니면 힘들었는지 막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먼저 잠들겠다 모두 눈을 감고 10초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안 졸려요 저 눈 보여요 지금? 안 졸려요 안 졸리다고요 안 졸려요 다음 목표는 내가 아미들 재우는 것 지금 17분이지 딱 11시 반에 자는 걸로 근데 그때도 난 안 잘 거예요 저 늦게 자가지고 나보고 자라고 하지 마요 괜찮아요 저는 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잠들면 어때 나무 그냥 다 써버릴까 다 썼네 다 썼네 진짜 인공 눈물 너무 짜다 하나 이렇게 다 채워주지 왜 이렇게 밖에 안 채워주는 거야 다 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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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reESS 앞으로 물을 당황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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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죠 왜 이거 괜찮냐고 물어봐 괜찮아요 불꽃 소리나 들으셔? 불꽃 소리나 들으실래요 vanis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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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울지 말래? 왜 울지 말래? 왜 울지 말래? 여기. 술 취하면 콧물 나서 그래, 콧물. 비염 있어가지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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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